그럼 지금부터 통계적인 관점을 시각화해서 더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파일을 준비했어요. 그 파일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좁은 값부터 보면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40, 42, 44, 46, 48이라는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값의 경우에는 역시나 데이터 테이블로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 그리고 42, 43, 47, 48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평균, 또 분포이라는 것들을 보고 싶다면 아주 좋은 도구가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박스 플러스 선택을 하고 넓은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플러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Variable은 표상에서는 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열은 판매량이기 때문에 저는 판매량을 선택했고요. 여기 넓은 값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되어 있는 저거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 플러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초록색 막대기가 나와 있죠? 저게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균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4가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평균과 중앙 값 모두가 44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평균은 똑같은 44이지만 중앙 값은 43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중앙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표와 그림을 박스 플러스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각각의 수치가 어떤 뜻인가 좀 볼까요? 자 일단은 중앙 값이 노란색 선 밑에 있는 값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은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상태에서 가운데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저 값 30은 최소 값이에요. 여기 있는 표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점은 최대 값이에요.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크게 2등분을 시키는데 2등분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서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 최소 값과 중앙 값을 쪼개서 저기 40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1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앙 값과 최대 값 사이에 있는 저 47을 3분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수 그리고 2분위수는 중앙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의 분포를 통해서 이 값들이 서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떤 값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이런 시각화된 표를 딱 보자마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44는 평균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9.0은 표준편차라는 건데 이 표준편차 잘 이해 못해도 괜찮지만 대충 말씀만 드리면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평균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평균으로부터 9만큼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2.8만큼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44는 평균인 44랑 떨어져 있지 않죠? 0만큼 떨어져 있고 40은 4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2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평균을 내면 2.8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저 선이 바로 표준편차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2.8인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9.0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3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통계적인 정보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통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를 아주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죠?